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시간입니다 김국화님께서 중국에 있는 조카 딸 고채홍님을 찾습니다 19살에서 20살 정도 됐고요 고향은 지린성, 설안시, 흥수 3대라고 합니다 북한으로 잡혀간 막내 동생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족 고자이봉님이고요 아이가 6살 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 후 동네에서 2년 정도 돌보다가 고아원을 보냈고요 장춘고아학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모인 김국화님을 중국에서 부르던 이름은 진밍화 또 고채홍님의 어머니를 중국에서 부르던 이름은 진밍진이라고 합니다 고채홍님의 어머니 진밍진님은 지금 48세라고 합니다 김국화님이 조카 딸 고채홍님을 찾습니다 언제까지 연락을 하셨습니까 2015년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많이 찾고 싶은데 좀 더움을 청하고 싶었거든요 고채홍 씨는 김국화님이 이모라는 것을 알고 사진도 가지고 있었고 또 김국화님도 고채홍님의 어렸을 때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지린성 설안시 흥수 3대 출신인 고채홍님 장춘고아학교에서 자란 19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여성분을 아시는 분은 저희 제작진으로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찾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